동환의 스케줄을 위해 방송사를 찾았는데요. 주스, 진짜 하나만 먹을 방법은 없을까요? 안 찍혀있어, 안 찍혀있어. 이거 부르는 게 가면 안 돼요? 가끔 다 찍혀있는데 뭐. 알렉스가 선물해 주면 되잖아. 안 돼요. 그럼 내가 떨어뜨린 건데. 그래. 버렸으니까 먹어도 되겠다. 버렸으니까 먹으면 돼. 야, 너 이런 거 버리면 돼. 그런 거 안 돼요, 동환 씨. 두 분이서 게임을 해서 만약에 동환 씨가 알렉스 씨한테 이기면 더 싸게. 아, 싸게, 더 싸게. 제가 부르면 되죠? 50% 할인 이상 안 돼요? 50%요? 네. 너무 세다. 아, 그럼 내가 생각 있어. 일단 게임. 번데기. 번데기? 번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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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어떻게 해? 50% 할인? 50% 할인 안 되고. 뭐야, 이거 아까랑 다르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번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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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알렉스 잘한다. 화면에다가 살 수 있어야 돼. 한 75%, 75% 했대요? 아니, 안 돼요. 200원, 200원에 팔게. 아니, 75% 해달라니까. 나 먹던 건데. 저 먹던 거잖아요, 먹던 거. 클래식 화이 노래도 좋은데. 아니, 아닙니다. 무슨 장면이. 야, 75% 감사합니다. 75%, 200원. 200원에 그거 밑에 자막 나갑니다, 200원.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알렉스의 마음은 알지만 300원 부과할게요.